전 김혁이 제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전과자고 범죄자고 체포해야 할 용의자일 뿐입니다. 만나서 천희가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았더라. 너 뭐하는 새끼야. 니가 생각하면 그런거 아니야 철아. 더러운 마가리로 내 이름 부르지 마. 이 쓰레기만들 못하는 새끼야. 형.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형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. 넌 새끼야 돌아서면 뒤통수 칠다 이거. 아이고 사고 나빛네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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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